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1일 11월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일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유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트럼프에게 남긴 한마디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 한마디로 현재 미국 대선에서 한국과의 일이 얼마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현재 모든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 상황,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상황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첫 tv토론 이후 고령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던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사퇴하게 되면서 전격적인 결단으로 민주당이 새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이른바 전현직 미터 매치가 불발되고 대선 대결 구도가 급변하게 되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지하면서 당내에서 대세론 기류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내 이른바 데타 후보들이 50대인 상황에서 79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초점을 맞췄던 선거운동 전략을 다시 짜게 됐습니다.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제이 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당내 여러 의원이 일제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급속하게 대세론을 형성하는 기류입니다. 여기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휘트머 주지사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셔피로 주지사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기존 대선 선거자금 및 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도 해리스 부통령의 대세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선 후보가 돼서 트럼프를 이기겠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당 상하원 의원 등과 접촉하고 지지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민주당도 수준의 잡음 없이 새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해내는 동시에 당내 통합을 달성하면서 그동안 내용으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이때 바이든이 자신의 개인 sns에 성명을 올리면서 트럼프에게 남긴 한마디가 전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어서 그는 내 결정에 대해 금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는 트럼프 후보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다. 라며 현재 너무 자극적인 발언들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까지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의 무분별한 언행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의 스트롱맨들을 향해 친밀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쿨함과 독재자들과도 잘 지내는 능력을 과시한 바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독재자들과 전쟁을 일으킨 범죄 국가까지 옹호 하는 발언은 물론 김정은 대통령을 두고 그저 핵을 갖고 싶어하는 것 뿐이라며 그강무도한 독재자를 미화시키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반발은 당연히 엄청난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독재자라고 비난해온 지도자들에 대한 찬사를 두 배로 늘렸다. 도대체 이게 국제정세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가 불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핵을 가지고 나라를 독재하는 것이 아주 쿨하고 멋있는 일이라고 전세계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그의 선거활동이 전세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그의 발언들이 동맹 국가들을 건드리고 더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이때 미국 언론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관계였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은 미국이 가장 신경쓰고 우호적으로 대해야 할 동맹 국가들 중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만큼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국가들을 가장 잘 억제해줄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무척이나 우호적인 국가일 뿐만 아니라 강대한 선진국이고 군사력은 무려 전세계 5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그동안 굳건했던 이 한미동맹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 트럼프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나빠질까 무척이나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역시 같은 생각인 듯 싶었는데요. 민주당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바이든은 해당 성명을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트럼프에게 동맹국을 건드리는 발언을 당장 그만둬야만 한다. 라며 특히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고 강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이슈를 모으고 있는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가 계속해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한국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에 대한 심층 분석 글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해당 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오히려 한국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며 한국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지 트럼프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주한미군은 전쟁 억제력 면에서 분명 이득이긴 하나 한국의 자체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는 한폐광산이 존재한다. 과거 기고된 자료에 따르면 그곳에는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했었던 곳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 이후 한국이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되면서 폐쇄하게 되었지만 한국이 다시 재개할 경우 해당 장소에서 어마어마한 수준의 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당 장소에는 충격적이게도 무려 24영톤에 해당하는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고 계산된다. 품위가 낮기 때문에 채산성이 낮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양이면 이론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핵무기 제작이 가능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핵폭탄 1개에 필요한 우라늄의 양은 42kg가량으로 알려졌는데 24영톤을 순수 추출 가능하다고 전제할 C1을 모두 핵폭탄으로 제조한다면 그 수가 무려 57만 1429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채산성이 낮다는 주장도 허구였던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호주의 한 채광회사는 대전 및 금산 일대의 우라늄 광채를 개발하여 그 우라늄을 20년 동안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할 계획을 실제로 세우기도 했었다. 이는 당시 충청 도민들의 반대와 지자체의 불허로 무산됐었는다. 보통 우라늄 광산은 주변 지하수 및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중금속 중독 사례가 많은 만큼 도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광산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전 인근에 거주하던 인구는 대략적으로 250만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당연했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엔 무엇이든 가능한 법이다. 만일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국을 건드려 한국과의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력을 억제시키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미 생산체계를 완성한 이곳에서 다량의 우라늄을 채취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 모르겠는가?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의 동향을 살폈을 때 이를 고려한 한국은 이미한 발짝 빠르게 미국의 시야 뒤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한시라도 빨리 눈에 보이는 것만의 의존한 채 한국을 얕잡아 보는 것을 그만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보도에 미국 의회나 민주당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 특정 세력 역시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듯 싶은데요. 그러나 쇼맨십의 눈이 먼 트럼프의 과도한 언행으로 인해 미국 의회와 민주당 측은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 강조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가 말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굉장히 열받기는 하는데요. 도대체 그간 동맹을 유지해준 한국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핵을 불법적으로 보유한 나라가 멋있고 좋으면 한국도 해버리면 그만인데요. 루마니아가 KE전차와 KE구자주포를 도입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 디펜스 뉴스 디펜스 누즈. 최근 노르웨이에 이어 리투아니아도 독일 레오파드의 전차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KE전차가 유럽에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플란드의 이어 루마니아가 한국산이 전차 300대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구형인 루마니아 주력 전차 TR-85M1 비존 울비 IGO NUL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에이브럼스 에이브럼즈 전차를 54대 구입했지만 앞으로 300대의 전차를 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레퍼드 EA8 전차도 후보가 되었지만 폴란드가 현대로템의 KE전차를 구매하면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종종 상호 운용성이 핵심으로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기에 폴란드가 KE전차를 대거 구입한 것이 루마니아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지난 7일 루마니아에서 열리 2024만 루마니아 방위산업 협력 회의에서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루마니아 군대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KE전차 도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의 결정은 인근 국가 리투아니아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력 보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당초 KE전차와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도 고려했지만 결국 독일의 레오파드 이전차 54대를 도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군과 리투아니아 국방자원청은 이 세 개의 전차를 시험하여 종합적인 시장 분석과 군사적 평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이전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평가 기준은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운영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파드의 다양한 버전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 14개의 나토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오파드 탱크를 구입하면 높은 상호작용과 호환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차의 납기는 46년 정도로 비슷하지만 독일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비용이 훨씬 낮은데 에이브랍스는 레오파드보다 문영 비용이 1.5배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경제 포털 비즈니스 알러트는 27일 폴란드가 군수 산업 덕분에 한국의 유럽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 구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통신, 기술 4.0 및 건설 부문에서도 개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왜 프랑스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무기를 도입했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장비를 비교적 짧은 시간만에 인도할 수 있는데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생산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문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레오파드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문인데 이는 단 54대가 8년 만에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동시에 한국은 4년 안에 폴란드에 K-E 전차 180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3배의 양을 절반의 시간에 인도해내는 무서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문한 노르웨이도 8년 만에 54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주문한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전차를 받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리투애드는 신형 전차를 203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으려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독일 전차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산 K-E 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방위산업체 관계자 모겐스 R 모겐스는 한국의 K-E와 K-9의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겐스는 현재 현대로텐과 하나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며 K-E 전차는 연간 15만 180대 K-9자 주포는 연간 30만 320대 K-10은 연간 15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력은 지금 1년 안에 웬만한 국가의 육군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양입니다. 올해 안에 폴란드와 현대로텐과 하나여로스페이스의 2차 이행 계약이 성사되면 1차에 이어 K-E 전차 820대 K-9자 주포 430여문 천무 80여문 등이 추가로 계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토 국가들이 독일산 전차를 가장 많이 운용해 호환성과 유지 보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1000대의 K-E 전차를 인도하고 루마니아에 300대를 전달하면 순식간에 1300대의 전차가 유럽에 배치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차가 다 인도필 때까지 리투아니아는 독일에게 주문한 레오파드 전차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차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었습니다. 독일제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에 4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진 지금은 납기가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독일 라인 메탈도 한국처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라인 메탈에는 21.000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2만 5천명으로 늘렸으나 아직도 구인 사이트에는 1300개의 채용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나 하나는 로봇을 사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생산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숙련된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독일 라인 메탈은 인력도 잘 뽑히지 않지만 인력을 뽑아도 숙련시키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 쉽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방위산업은 민수 분야의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 제도, 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 세계 제일의 방위산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 등의 나라들은 기존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대량 생산 방식 일부만 적용하고 숙련된 장인, 마이스터에 의해 양질의 마감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아직도 전통적인 숙련공인 마이스터 위주의 노동할당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에 더해 로봇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생산량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세계를 선도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도 KF21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은 1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크론 단위의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창원 공장에 들어서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로봇들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인문반 로봇이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로봇이 사람들을 알아서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할 수 있다는 용접을 이 공장에서는 로봇이 전담하고 있는데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최근에는 70%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K-E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공장에서도 현대차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갑차의 경우 9개의 조립 공정을 거치는데 자동차 생산 공장처럼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턴오버 장치를 이용하면 무거운 차체를 180도 뒤집어 하부 작업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생산 노하우가 적용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은 한국의 K-E전차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1300대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총 3600대를 팔아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현맹이라 불리는 루마니아에게 K-E전차를 사라고 권유하고 지금 K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세대 전차 개발을 두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해 소외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폴란드가 2년 전에 신형전차 개발 사업에서 반독일 전선을 구축하여 동맹을 제안한 국가입니다. 만약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K-E전차를 도입한다면 유럽의 전차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루마니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충돌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럽 내의 정치적 군사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플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표준으로 가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조선업계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감염병의 여파로 세계 선박 발주량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빅삼 조선업체가 올해 감염증의 여파에도 대형 수주를 이어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는 것은 한국 조선업계의 고부가 같이 선박 건조 기술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 빅삼는 지난 11월 이후 몰아치기 수주로 반전해 성공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LNG선뿐 아니라 VACC를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중국과 일본을 제쳤습니다. 고부가 같이 선박 시장에서 아직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목표 달성률은 각각 91%, 75%, 65%로 집계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모습인데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최근 한 달 새 44억 달러 약 4조 9천억 원어치를 수주하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15%에서 65%로 끌어올리는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빅삼 업체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수주한 선박수는 총 30척으로 총 계약 금액은 5조 천억 원이 넘는 계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고가인 LNG선이 연이어 대량 발주된 점을 볼 때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NG선은 평균 가격이 1억 8천 6백만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높은 건조 기술력이 필요해 한국 조선사들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조선에 온 조사기관 클락슬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LNG선은 총 63척입니다. 이 중 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1척, 19척, 6척을 수주해 국내 조선 3사가 7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5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으며 일본은 단 1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중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 수주를 통해 한국을 위협하려고 했지만 알아서 무너져 주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 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며 중국산은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LNG선 수주가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VLCC 초대형원 유흥반선도 효자 선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국제회사기구 IMO 환경규제로 인해 벙커CU 등 고유왕유 대신 국내 업체가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추진 엔진을 탑재한 VLCC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VLCC의 약 20%가 15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라 교체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IMO는 국제해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O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규제에 따라 고유왕 정류를 사용하던 선박들은 선박에 타랑 설비를 추가하거나 저유황위로 연료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사나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 추진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내 빅삼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 능력은 다른 나라 조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VLCC도 척당 가격이 8,500만 달러 약 930억 원로 LNG선과 함께 고부가 같이 선종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이제 LNG선을 넘어 차세대형 선박으로 암모니아 추진선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NH3는 질소 N2와 수소 H2의 합성 화합물로 대표청정 연료입니다.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안정성도 높고 보관과 운송, 취급까지 다루기도 쉽습니다.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인증서를 받은 현대미포조선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2025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시장 전망도 LNG선 못지않게 밝은 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2020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60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 추진선은 아직 개발 단계지만 지금 속도를 끌어올려 개발하면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며 한국 조선업계의 효자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 기업이 개발한 신소재 때문에 LNG선은 더욱더 미래가 밝다고 하는데요. 포스코가 야심차게 개발한 고망강강이 LNG 프로젝트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망강강은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 특허를 내고 양산한 제품으로 철의 다량의 망간을 첨가해 고강도, 네마모성, 극저온인성, 비자성 등 다양한 성능을 특화시킨 철강 소재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소재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일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엑슨 모빌과 고망강강의 시장 적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스코의 고망강강이 엑슨 모빌의 해외 LNG 프로젝트에 적극 사용되기로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포스코의 고망강강이 엑슨 모빌의 해외 LNG 프로젝트에 적극 사용되기로 한 것인데, 양산은 이미 8년 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기술 협력을 통해 오일샌드 원유를 함유한 모래이송 파이프인 슬러리 파이프를 고망강강 소재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메이저인 엑슨 모빌이 포스코의 고망강강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 소재가 LNG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LNG 저장탱크에 사용될 수 있는 극저온용 고망강강 개발을 시작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영하 196도에서도 쉽게 파손되지 않고, 이 소재는 영하 196도에서도 쉽게 파손되지 않고, 또 철강에 망간을 넣으면 입자 조직이 바늘같이 세밀하게 형성돼 충격 흡수 능력도 높아지고, 마모를 견디는 능력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높습니다. 이 소재는 LNG탱크 제작에 사용되는 또 다른 소재인 9% 니켈강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하고, 용접 비용도 더 낮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극저온용 고망강강은 육상 LNG터미널 저장탱크, LNG 차량탱크, LNG 이송 및 연료 추진선박의 저장 및 연료탱크에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극저온용 고망강강 제품과 관련한 매출은 연간 천억 원 정도 발생할 것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박은 미래가 밝은 반면에 일본 선박은 정부 돈 수천억을 쏟아부었지만, LNG선에서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며 역대급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일본 국적 선박이 해안에서 악천우를 만나 약 2,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분실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적 선박회사 오션네트워크 이스프레스의 원 에이퍼스 오엔이 APUSO가 항해 중 악천우를 만나 싣고 있던 컨테이너 1,816개를 분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유실된 컨테이너 약 2,000개 중 60여개의 위험한 물품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험 물질에는 지난 여름 베이루트에서 폭발을 일으킨 화학 비료와 폭죽의 휘발성 혼합물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마치 종이 상자처럼 마구 무너져 있는 대형 컨테이너의 수백 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일본 고배에 정박해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는 악천우로 사고를 당한 선박 피해 중 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바람잘날 없는 일본 선박 회사들에게 대출 보증 등을 통해 배 구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조선업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는 일본 조선업을 위해 사실상 금융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보증 등을 통해 일본 12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재팬마린 유나이티드 JMU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배를 구입하는 특수법인을 세워 선박 구매 대출금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은 한중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신조선 건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지만 지금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상 답이 나오지 않는 일본 조선업의 현실인데요. 계속 대출만 하면서 기업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부채는 미친듯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의 자산이 C형 19 사태와 맞물려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BOJ 자산은 지난 11월 말 사상 처음으로 700조엔 약 7,36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53조엔이던 BOJ 자산이 1년 만에 27%가 늘어난 것입니다. BOJ 자산을 미달러화로 환산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RB와 유럽중앙은행이 C비율 압도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OJ 자산은 일본 GDP의 130% 규모이고 미 연준은 GDP 대비 보유 자산 비율이 20% ACB는 40%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행의 비대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40년 뒤에는 일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짐 로저스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빚도 자산이라고 어떻게든 1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폭탄 돌리기 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KF21의 초도 물량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21일 국방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인데 해당 금액의 KF21 보람의 첫 양산 사업으로 이 387억 원이 드디어 책정되었는데요. 그간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며 초도 물량을 우리 군이 요구한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운영기간 연장 KF21 가격 상승 관련 방산업체 줄도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고되었는데요. 심지어 일부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UAE 등 KF21 블로기의 개발 과정에 참여 의사를 내비치던 나라들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며 찬물을 부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의 수출 전망에도 다시금 찬란한 태양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내년부터 KF21의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대드론 통합체계의 10억 원,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이래 15억 원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드론 통합체계와 레이저 대공 무기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드론 침공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KF21이 주춤하던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재빠르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바로 티르키에가 자체 개발 중인 전투기 TF-X 칸입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티르키에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큰 고객이었는데요. 1997년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티르키에였고 일각에서는 연평도 포격전 이전에 2007년에서 2008년 티르키에가 쿠르드 반군 근거지에 포격을 가한 걸 K9 계열 자주포 최초의 실전 검증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기인 KT1 웅비나 KE 흑표 역시 티르키에로 수출된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기체계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에 앞서 티르키에가 KF21 개발 사업의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티르키에의 방산 협력 상황은 상당히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티르키에가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각기 KF21 보라메와 TF-X 칸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개발 일정에 시재기 비행 이후 잠정 전투용 적합 한정까지 획득한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태인데요. 티르키에는 아직 시재 1호기의 초도 비행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이 난데없는 양산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티르키에가 세계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사실 티르키에 방산이 대한민국을 라이벌 삼아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일례로 T-115나 알타이 전차 등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척 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산으로 진행된 자국의 프로젝트였다며 자국산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티르키에의 주장이 국제 무대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르키에의 카피품은 국제 방산 시장 점유율이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나마 알타이 전차를 카타르가 100대 도입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조차 티르키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무부 등이 아닌 정치권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티르키에가 자국의 방산 역량을 뻥튀게 하기 위해 도입 의사를 타진한 것만으로도 수출 성공이라고 과장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K9 자주포나 K2 흑표가 가격이나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압살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의 뒤를 쫓고 있는 티르키에의 5세대 전투기 TF-X 칸을 동원해 세일지를 벌이고 있는데요. 티르키에가 자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입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으로 미국과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던 티르키에는 F-35를 주력 전투기로 칸을 보조 전투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친 러시아 성향을 드러내던 티르키에는 뜬금없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이게 계기가 되어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티르키에는 본래 보조 전투기로 운영하려던 칸의 설계를 주력 전투기급으로 업그레이드 했고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티르키에가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만약 칸이 티르키에의 예상대로 개발된다면 KF-21의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인데요. 5세대 전투기인 칸은 구체적 세부 사항들이 기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질이나 중량 등은 KF-21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장 탑재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거기다가 티르키에는 칸 F-110 엔진을 탑재할 것이며 향후 양산 단계에서는 동급 수준의 자국산 터보팬 엔진으로 개량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KF-21의 F-414 엔진보다 밀출력 애프터버너 출력 모두 최대 4형 파운드 이상 출력이 강한 엔진입니다. 엔진 출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티르키에는 칸의 최대 속력이 KF-21의 버금가는 마 1.8 수준일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요. 단 이 4.5세대인 KF-21보다 반세대 더 뛰어난 5세대로 개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칸은 AESA 레이더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 운용 기능 및 스텔스 형상과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성들을 갖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게 티르키의 칸이 정상적으로 개발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티르키에는 2024년 초도 비행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제 고작 1년 남았는데 상세한 공개 정보는 커녕 측면이나 배면 사진조차 매우 한정적인데요. 칸 전투기는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르키에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 중 어떤 것도 자체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KF-21 전투기가 시재기 공개 한참 전부터 관련 기술을 모두 완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극명한 차이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확정받고 날개를 달았으며 티르키의 말도 안 되는 뻥 전투기와는 비교조차 안 되도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